안녕하세요. 오늘의 리얼리오일 먹방은 베스킨라벤 31 아이스크림 쿼터 사이즈 준비했구요 이건 아이스크림 마카롱, 이건 아이스크림 모찌 포장을 해서 눌렸어요 쿼터 사이즈는 4가지 맛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엄마는 외계인 슈팅스타 샤베트 이렇게 선택했어요 위에 있는 건 샤베트에요 와우 ! 와우 ! 맛있다 ! 와우 !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이렇게 남은 식감 너무 맛있다 ! 하지만 아이스크림에 비닐까봐요 너무 맛있어 안에는 크랭크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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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느낌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치즈볼 매운 양념이 들리는 매운 양념을 먹어요 상큼한 양념은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더 부드러워요 매운 양념이 더 맛있어요 과즙에 나오는 부분은 식감이 좋아요 이 장면은 매콤한 맛이에요 잘 어울려요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쉽게 매콤하고, 참기름이 더 좋아요 방금 먹은 딸기무치는 일반적으로 사먹는 찰떡아이스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확실히 샤베트가 아이스크림 보다 더 시원한 것 같긴 해요 다음날은 한 번 먹어도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이건 바람감께 사라지는데 안에 치즈 덩어리가 있어서 진하고 고소해요 치즈 덩어리 너무 고소해요 매콤해요 이거 매콤한 맛이에요 이번엔 랩이 오는 것 같아요 랩이 오는 것 같아요 랩이 오는 것 같아요 랩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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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편집이 많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좀 그런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